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광고 보고 있습니다. 떡상하는 그날까지 3프로TV가 같이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시다 장우석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부사장님 2021년 좋았던 정말 찬란했던 미국장이 드디어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올해요? 올해 좋았죠. 올해 이 정도 좋은 시장 보기 쉽지 않습니다. 10년 정도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10년에 한 번 자겠습니까? 네. 그 정도의 시장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좋아했던 빅테크, 테슬라 비롯한 이런 종목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최근에 국내 국장 하시던 분들이 많이 넘어옵니다. 미국으로. 아, 그렇죠. 재미가 없고 이러니까 책이 잘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더 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옮겨오는 분이 많으신데. 그런데 최근 4분기 들어왔고 뭔가 변화가 좀 커졌죠.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었고 제가 한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돈을 잘 버는 기업과 못 버는 기업, 퍼가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들. 그다음에 또 내년도 금리 인상을 대비해서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자금을 조달하는 많은 기업들, 빚을 많이 주고 있는 기업들이 좀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올해는 정말 잘 가는 건 잘 갔고 못 가는 게 못 가지 않았나. 아마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도 이런 모습은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 그냥 잘 나가는 기업들, 검진된 기업들만 좋게 투자하셔야지 꿈과 희망 있는 종목들에 투자하시면 아마 내년은 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더욱더 그럴 것 같다. 그렇습니다. 아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늘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빅테크, 판 같은 것들. 그다음에 누구나 얘기하고 있는 에너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거 가져가시면 그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이런 게 머리 아프시면 S&P500 추정하는 지수 ETF 있지 않습니까? 제일 숙편하죠. 숙편하고 또 내년에 많이 올라간다고 보는 아이비는 별로 없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는 걸 보기 때문에 아마 지수 ETF를 가져가시면서 약간의 욕심을 내놓으시면 그게 문제가 없는 한 해가 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가장 또 지금 방금 아이비도 말씀하셨는데 목표가가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기대의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2020년에는 되게 좋았는데 코스피가 2021년에는 나쁘진 않았지만 그냥 3% 정도로 끝났거든요. 한국 올해 말입니까? 네, 플러스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반전했네요? 아니, 원래 플러스였습니다. 아니, 근데 한참 막 2800선까지 내려갈 때는 안 그랬잖아요. 한 11월달였나, 10월달? 거의 0 정도까지. 0까지. 보악해졌다가 다시 플러스, 반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제가 헷갈리냐면 EWY가 MSCI 코리아 사실 ETF거든요. 근데 그거는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그건 환율이 반영이 되어서 마이너스거든요. 딸러 기준으로 그럴 수 있죠. 근데 기본 그냥 한국으로 치게 되면 3% 플러스 3%에 들어 끝났습니다. 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느냐는 각자가 판단하실 문제지만 제일 편한 거 하시면 좋아요. 편한 거. 투자한다 편한 게 뭐냐면 변수가 적은 거. 변수가 너무 많죠. 뭐가? 중국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중국의 정부에 대한 변수는 누구도 가만히 안 되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만약에 좋은 종목을 고른다. 어떤 실적이 좋은 기업들. 예를 들어서 EPS가 증가한다든지 매출 증가하는 기업들을 선택해서 가져가면 가장 주가 잘 반영되는 게 미국이거든요. 쉽죠. 그러니까 편하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좋은데 가장 편한 걸로 선택하시면 좋은데 그게 미국이니까 아마도 경험하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도 좋고 중국도 좋지만 조금 더 어떤 분석이 편한 종목으로 내년에 하시면 좋은데 그게 미국인 것 같다.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미국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난번 언제였죠? 한 10월달이랬나? 19월달? KBS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미국 측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져야 되냐. 그래서 제가 딱 그때 딱 얘기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90%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내 자산에. 왜 그런 얘기했냐면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애플이 미국 기업이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미국 기업이죠. 미국 기업 맞죠. 미국 기업인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 분들.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솔직한 얘기로 국적은 미국이지만 굳이 선을 긁을 필요가 없죠. 코스트코를 미국이 이거는 미국 할인 매장이라고 들어가십니까? 그냥 가는 거죠. 나이키 신발 신을 때 나이키는 미국 신발이니까 내가 덜 사시니까? 내가 신으면 나라의 애국심이 덜한 건가? 이런 생각 안 들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은 웬만한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있으면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런 게 없거든요. 예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 차에 딱 있으면 긁고 다니고 그런 적 있었잖아요. 예전에 외제차 몰면은 국산차 안 몬다고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 내가 투자에 돈을 버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그런 국경이 있습니까? 그런 거에? 전 없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방법을 투자하면 좋은데 그게 미국이니까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슈카님이 물어보신 건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어서 오늘 마지막 방송 아닙니까? 제가요? 그런 질문하신 것도 오늘 마지막 방송이니까. 아닙니다. 글로벌 라이브가 2021년 마지막 방송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라이브가 올해 마지막 방송인데 그런 때에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내년을 또 저희도 미국 주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지 결정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머리 아프고 이런 게 맞죠? 내가 만약에 진짜 실질이 좋다고 매수했는데 잘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 아프고 변수가 많을 때는 최대한 심플하게 투자하면 좋은 거니까. 올해 좀 미국 더 하시면 어떨까? 내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 주식에 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제목이 딱 맞네요. 미국 주식이 답이기도 하고 미치기도 하고. 오늘 글로벌 라이브는 제가 세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올해 최악의 ETF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감이 오지 않습니까? 올해 최악의 ETF요? 글로벌적으로. 글로벌적으로? ETF인데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 인버스 뺍니다. 레버리지 뺍니다. 그냥 순수한 ETF. 미국에서는 스펙 이런 거일 것 같은데 글로벌 쪽으로는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골드막삭스가 굴욕적으로 틀린 경제 지표가 있어요. 진짜 엄청나게 틀렸는데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미리 보는 이런 주식시장을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거 잠깐 다시 1월 15일 날 온라인 세미나 하는 거 두 번째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신청은 미주미에서 가능하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수석 부장님이 집적하시는 1월 15일 온라인 세미나. 그런데 요즘에 연말에는 행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초 연말에는. 왜 그렇죠?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딴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월 초가 지나면서 1월 한 10일이 되면 시청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70번째 사상치고치를 갖습니다. 70번째. 그래서 제가 졌습니다. 져서 맞아야 되는데 내일 맞죠, 내일. 내일요? 내일 맞는 걸로 하시죠. 내일 남았으니까 31일이. 2022년을 신명나게 한 번 마지막으로 시작해보시는 게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0번째 보시는 것처럼 1995년 이후에 지금 처음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일단 상당히 상세가 강했던 그런 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도 내일까지 찍으면 71번이기 때문에 72번까지 갈 수 있겠네요. 올해 찍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71번이나 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기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D님이 여기다가 어디 효자손을 준비해왔다 그랬는데. 깜빡하신 것 같네요. 제가 다 들었습니다. 제 쫙 네트워크를 통해서. 뭘 들으셨습니까? 슈카님은 정말 예의가 바른 분이다. 예의 바르죠. 제가 장유유서가 확실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제가 기억하시겠습니다. 약속도 잘 지키고요. 자, 이제 글로벌적으로 한 번 확진자의 모습을 볼 건데요. 이건 오늘 겁니다. 현재 뉴하이죠. 사상치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네요. 14만 1천 명이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중에서 얼마나 오미크로는 있는지는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세상에 주가가 사상치고치를 가야 되는데 이게 엉뚱하게 사상치고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코로나가 저렇게 사상치고치를 친 것 치고는 주식도 좀 조용합니다. 그렇죠. 세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익숙해진 거죠, 이제. 막 PCR 검사받고 수많은 분들이 한국도 지금 몇천 명 넘어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씩 내성의 생경이 익숙해진 거기 때문에 100만 명을 찍어도 별로 시장의 여행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료시설이 잘 준비가 돼 있고 또 백신이 나와 있고 심지어 치우자까지 있는 마당에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거니까 보시면 좋고요. 반면에 반면에 사망자는 6만 2천 명으로 더점을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글로벌로 보게 되면 신기하죠. 신기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약간의 백신에 대한 어떤 그런 효과 아니면 치료제는 효과. 우리가 백신 많이 맞아서 그런 게 있죠. 아시겠지만 약간 조금 잘 면역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보시면 제 주변에도 무증상 감염자가 있더라고요. 백신 효과가 또 그렇더라고 하더라고요. 중환, 중증으로 안 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얘기했지만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사망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만 약간 위험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주가 올라가는 거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히 봤습니다. 제가 또 틈틈이 보여드릴 거니까요. 올해 가장 최악의 ETF, KWEB죠. 크렌시어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국 차이나 CSI 인터넷 기업들이 모여 있는 ETF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인터넷 기업들만 모았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야후에서 선정했을 때 이걸 선정한 건데 가장 안 좋았죠. 그런데 이게 보시면 올해만 반토막 났고요. 지금 고전 대비 68%가 밀려 있는 그런 모습인데. 눈물 없이 볼 수 없습니다. ETF가 이렇게 빠져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종목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주가 빠지는 거를 올해 한 10개월 동안 하락하면서 이 주가 수준을 4년의 주가까지 밀어놨어요. 이게 보면 2010년 말의 모습이거든요. 엄청나게 주가 많이 빠진 거죠. 더 가슴이 아픈 건 부사장님 저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빠진 거예요. 네, 마지막에 급증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 앞서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저는 알리바바에는 별로 얘기 안 했는데 중국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뭔가 심하다. 이거 너무 심하다. 이거 왜 빠진 겁니까? 중국 규제 때문에 빠진 거예요. 정부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기업들은 돈을 뜯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뜯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교업 업체는 말이죠. 거의 상패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마약서 90% 뭐 그랬죠. 거의 95% 빠졌기 때문에 상패 수준인데 여러분들 뉴 오리엔터 에듀케이션 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신동반 기업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창업자가 위민홍이에요. 위민홍. 위민홍이라는 분은 어메니칸 드리빈 차이나 영화를 만든 주인공이죠. 그 한 5억 명의 눈물을 흘렸던 영화입니다. 그 중국 분이 위에 건너가서 본인이 고생하면서 영어를 배웠던 이런 걸 해서 창업한 게 신동반인데 그 신동반의 수많은 교사분들의 어떤 선생님들의 자질 최고라고 세계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잘못한 게 없죠. 올해 교육을 잘 시켰고. 그런데 중국 규제 한방 때문에 간 거거든요. 왜 돈 없는 애들까지 이렇게 사교육 부담을 갖고 있냐 하면서 없앤 건데 솔직한 얘기으로 상패 수준 아닙니까? 잘 이해가 안 가면 저는 이해가 안 가죠. 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주가를 빠뜨리게 했나.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 회복의 기미가 없고. 글쎄요. 점점 더 규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완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오늘 디디글로버 시장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해 보시죠. 요즘 분위기는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알리바반은 어땠습니까? 안 좋았죠. 규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규제 때문에 주가는 빠지고 그거에 의해서 실적이 또 빠지니까 주가가 더 빠지죠. 오늘 디디글로버 똑같이 적자가 커지는 그런 모습으로 주가가 또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4달러 때인데 그것도 휘청이 청합니다. 지금 주가가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여기서 투자한다? 한다? 중국의 규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시진핑이 내년 3년임인가요? 3년임인가. 그것 때문에 그게 완화가 되면 투자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그걸 누가 보장합니까? 제가 솔직히 여러분도 말씀드리지만 EPM이든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IIPR 종목들을 제가 어떻게 골라는지 설명드렸거든요. 그렇게 골라서 가져간 게 확률이 70%로 먹습니다. 그렇게 골라도 정말 좋은 기업들. 그다음에 진입장면이 아주 높은 기업들. 그다음에 이거는 거의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에 배당까지 올려주고 있는 기업들. 골라도 100%가 아니에요, 확률이.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누구도 대상치 못하고 있는 중개 규제가, 국가에서 규제가 나와서 그 주식을 주가로 빠뜨린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건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냥 평탄하게 가도.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시범위 밖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KW2B를 보면서 진짜 이런 종목들이 좋은 기업들이에요. 보시면 다 보여드립니다. 이런 종목입니다. 텐센트 10%, 메이트안 8%, 바이두가 6%, 알리바바가 6% 있고요. 쭉 나오는데 나쁜 기업이 없어요.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의 주가 얼마나 많아요? 평균 반토막이에요, 평균 반토막. 실적도 좋았죠? 그런데 평균 반토막 왔다는 건 뭐냐 하면 거의 이거는 나라에서 뭔가 장려하는 것보다는 진짜 딱 찍어놓고 거의 기업을 죽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KW2B라고 하는 거 솔직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보시면 좋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이게 원래 나빴던 게 아닙니다. 올 초에요. 더 쐈어요. FDN이 뭐냐면 반대 미국 겁니다. 이건 미국 인터넷 게임인데 올해 7% 가까이 올라왔고요. 반대로 KW2B는 반토막 났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3월을 찍고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죠. KW2B는 그다음에 FDN은 살짝 깁니다. 이게 왜 재미가 없냐면 여기에 가장 FDN의 가장 큰 비중이 뭐냐면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아마존 재미가 없어서 그게 다 주가를 약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안 좋았던 건 아닌데 너무 급격하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KW2B라는 ETF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나는 조금 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ETF 차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ETF 수익률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고점 대비 68%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이 물론 어려운 상품이고 뭔가 예측이 불가하지만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제가 또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또 하나 보여드릴 건데 ARKK, ARK 이노베이션 ETF죠. 이거하고 스펙이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스펙도 뭐 꿈과 희망을. 그렇죠.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넘을 꿈과 희망이 가 있는 것도 어렵다. 이거 똑같이 ETF입니다. 개별 종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펙이 약 28%가 빠진 거면 이 스펙 내인 ETF는 거의 다 또 반토막입니다. 그래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여기에 또 ARKK가 또 같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서 하여간 올해는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다시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는 뭔가 좀 검증된 기업들 실적이 좀 있는 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는 게 어떨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이게 내년까지 안 된다는 얘기보다는 반대를 못한다는 말은 아니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게 아마도 금리 세 번이 이런 기업들의 이런 ETF의 하락을 더 가속화하지 않을까 제 생각이니까요. 다시 한 번 조금 더 좋은 종목으로 가져가시기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거 다시 한 번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펀드 매니저가 하고 있는 서베이가 있는데 이거 펀드 매니저가 갖고 있는 현금의 비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방법은 위에 있는 빨간색이 있고 밑에 빨간색이 있는데 위에 있는 빨간색으로 다가가면 현금 비중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 막대가 밑에 음영이 보이는 이 파란색 막대가 현금 비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현금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위에 있는 빨간색을 터치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매우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현금 비중이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지금은 높이고 있죠. 그만큼 이제 약간의 다음 주식을 사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지금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장기표에게 4년간의 모습인데요. 1번 뭐냐 하면 1번이 파란색 막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죠. 현금을 낮추는 겁니다.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럴 땐 주식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SM 보복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또 3번도 마찬가지. 낮추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높이고 있는데 현금 비중이 높이고 있는데 잘 갑니다. 주가가. 그만큼 개인 분들이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현금이 높일 때도 주가가 올라가는데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낮추면.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내년도의 모습은 수급상으로 보게 되면 더 많이 올라간다는 게 이 근거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가봐야겠지만 어찌 가면 과거의 통계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그렇게 주식을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매니저가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 초에 이들이 만약에 다시 한 번 주식을 매수하는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현금은 떨어질 거고요.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지배자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고점 우려도 있고 이런저런 악재들이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식이 좀 잘 버티고 있고 하이티를 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 펀드 매니저 주로 판 기업들이 테크 쪽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 사상 최고치 주가를 가고 있지만 S&P500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팡, 애플부터 관계없습니다. 거의 다 밑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약간 S&P500과는 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내년에 새로운 마음으로 직접 펀드 매니저 아니셨습니까? 내년에 좀 1월 달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막 누르지 않습니까? 매수 버튼? 매수 버튼이요? 저는 보통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농담을 맞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주식을 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기대감이 좀 있죠. 연초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축하님은 1월 달에 주식을 안 사셨나 봅니다. 저요? 아니요. 전 전화기를 주로 들었습니다. 전화기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기대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기울임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넘어가고요. 골드박사스가 여러분들 PC가 있고 CPI가 있어요. 이게 개인 소비 지출의 약자죠. PC는. 그다음에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이 두 가지가 다른 점이 있다고 그러면 CPI가 조금 더 협소한 의미의 어떤 그런 재화라든지 상품에 대한 가격을 보여주는 거고 PC가 더 넓은 의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신 것처럼 올해 언제입니까? 4월 달에 올해의 12월에 가게 되면 PC의 코어 CPI가 그러니까 핵심이죠. 그런 CPI가 PC가 2.05 그다음에 전체로 보게 되면 2.37으로 간다 얘기했고요. CPI는 2.2% 그다음에 전체는 2.77%로 얘기했는데 이건 4월 달입니다. 그런데 5월 갔더니 이들이 또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2.05에서 2.50으로 2.37에서 2.38으로 그다음에 2.20에서 3.47 전체로 보게 되면 2.77에서 3.88로 올립니다. 6월에 또 올리죠. 또 올려요. 3으로 올리고 3.38 또 올리죠. 그다음에 7월 가면 또 올립니다. 또 올리죠. 3.4, 3.78 올리고 있죠. 그다음 보시게 되면 8월입니다. 3.8, 4.12, CPI가 4.36, 4.85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또 한 번 올립니다. 9월에 또 올리죠. 얼마 올리냐면 4.25, 4.64, 4.61, 5.36까지 올리죠. 이제 5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10월에 또 한 번 올려요. 4.40, 5.08, 5.19, 6.300 또 올리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왔냐. 실제 CPI는 6.8% 그다음에 PC는 5.7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아이비들이 물론 다 똑똑한 분들이 많고 뭔가 좀 이렇게 잘 측정하는데 적어도 물가에 대해서는 뭔가 좀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번복을 많이 했다. 물 7번을 번복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렇게 여러 차례 바뀐 적이 없다. 그냥 그만큼 물가 많이 올라왔다는 하나 보여주는 증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한 가지가 골드박스스가 뭔가 좀 측정할 때 뭔가 좀 미흡해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따라가면서 올라가고 계속 바꿀 수정한 게 아닌가 싶어서 어쨌거나 올해 가장 많이 바꾼 경제 데이터는 PC하고 CPI였다. 물가. 물가를 결국 맞히는데 실패했다. 그렇죠.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연준도 처음에 일시라고 얘기했다가 말 바꿨잖아요. 말 바꾸고 미안하다고 그랬죠. 일시가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거 나쁘다고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만큼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약간의 마음이 변신한 건데 그 정도로 물가 많이 올라왔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테이프닝이 빨라지고 금리 이상이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금리 이상 세 번이 여전히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세 번이 평균이죠. 세 번이 컨센트이죠.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슈카님도. 지금 분위기로는 세 번을 하지 않을까요? 세 번 하는 걸로. 그래서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더하면. 더하면요? 네. 더하면. 더하면 또 충격이 좀 있긴 하겠죠. 그런데 제가 일단 금융시장에 나온 뒤로 이렇게 물가 때문에 고민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말 세 번을 컨센트 했었는데 네 번, 다섯 번 인상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인하는 많이 빨리 해도. 그렇죠. 아마도 안 할 걸로.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연준의 가장 큰 동봉이 뭐냐. 시장과 소통 아닙니까? 소통해놓고선 이걸 어기면 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할지 몰라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세 번이 맞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보시고 그다음에 오늘 바이오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삼바가 바이오젠 인수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사실은 부정했습니다. 부정하면서 주가 내리고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바이오젠 주가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오젠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 뉴스 보고 조금 설렜습니다. 왜요? 아니,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어떤 저 정도 되는 제약 기업을 인수한다? 무려 40조를 주고 산다는 거잖아요. 한 50조 되죠. 50조. 지금까지 삼성이 산 가장 비싼 기업이 아마 10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엄청 큰 거죠. 이제 우리도 마치 일본처럼 나가서 뭔가를 사오는 나라구나. 그렇습니다. 라는 것과 개인 방송에서 다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부정했던데요? 부정했는데 부정을 해버려서 부정했는데 끝이 아니지 않을까 전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의견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420억 달러하고 현재 시가총액 380억 달러니까 높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뭐 제가 봤을 때 가격 때문에 안 한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오늘 주가가 6%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길게 보게 되면 말이죠. 최근 한 6년, 7년 동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건이 갖춰져 있어요. 바이오젠이. 상단이 400달러. 하단이 200달러입니다. 5년간 못 올랐네요. 그래서 못 갔죠. 그래서 보시면 다시 바닥을 치워서 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혹시 이걸 테크니컬한 분석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런 분들은 지금 보게 되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발표했던 아두엘룸이라고 하는 알차이머 치료자였습니다. 무슨 무슨 밥? 무슨 무슨 이런 아두카도 밥인가? 아두카도 밥. 그런 거 있는데 그게 알차이머 치료제인데 그게 나와 주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일라이 릴리에 대한 알차이머병의 치료제가 더 낫다는 얘기가 나와요.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어쨌거나 지금 통계상 한 7년 동안 통계상 지금이 바닥권이니까 잘 보시고 투자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만간 다시 한 번 삼성바이오로시스가 바이오젠에 대한 그런 인수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조금 더 보지면 어떨까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게 미리 가본 1월 달의 주가 하름인데요.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년 동안 통계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여기죠. 지금 여기 미리 간 겁니다. 1월 1일 날. 이미 마음은 내년이 있습니다. 언제 빠지냐면요. 정확히 7일 날 빠집니다. 7일 날. 평균인 거죠? 평균이죠. 35년 동안 평균의 1월 달의 평균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1월 7일 날 빠지기 시작해서 좀 빠지다가 다시 반등했다가요. 1월 20일 날 또 빠집니다.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결국에는 1.3%가 올라가는 평균의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결국 올라가지만 이걸 보시면서 한 번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봤을 때 1월 달 잘 맞거든요. 여러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헬스장 끄는 것과 비슷하네요. 연초에 강력한 의지로 헬스장을 끊고 좀 한 며칠 가다가 일주일 가다가 안 가다가 중간에 돈 아깝다는 생각이 나서 또 다시 한 번 열심히 가게 되는 그런 잔태로. 아니 축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저 헬스장으로 가십니까? 완벽한 몸매인데? 왜 웃으십니까? 제가. 너무 활짝 웃으시는 거 아니십니까? 개인 얘기예요. 예예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참지를 못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요즘에 제가 축하님 본의 아니게 같이 가까이 있으니까 요즘에 조금 뭐 좀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이렇게 아래쪽으로 나오는 것 같다고 아 아래쪽이요? 전 이미 나와있었고 제가 그래서 이 의자가 책상으로 배를 가리지 않는 방송은 요즘 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더 가려야 되기 때문에 다들 앉아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복대라든지 아니면 오늘 뭐 이 얘기할 때 가장 활짝 웃으시네요. 아니 잠깐 이게 아니고 진짜 거짓말 이제 우연히 봤는데 슈카님 진짜 요즘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PD님이 그 효자 손을 어디서 준비를 해놨다 그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넘어가고요. 알겠습니다. 빠르게 기사만 확인해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몇 가지 볼 게 있으니까 보시면 좋은데 바이오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넘어갑니다. 제뿔루가 지난번에도 유나이트 항공이 또 항공편을 대거 취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제뿔루 역시 1300여 건의 항공편을 취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아시겠지만 코나190의 스텝이 부족하다 승분이 부족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취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주가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 어려운 게 지금 여행 관련주인데 여행 관련주인데 특히 항공주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이것도 또 약간 길게 보시면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디디글로벌 아까 얘기했죠. 디디글로벌이 지금 3분기 실적에 나왔는데 적자가 47억 달러가 나왔죠. 해서 지금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니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빡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15 거래일 동안에 12일이 빠집니다.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프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디디글로벌이. 그런데 이렇게 빠지는 거는 계속 얘기합니다만 규제 때문에 빠지는 거고 또 이제 홍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빠지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15일 중에서 12일이 빠졌다.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최근에 8.2% 빠지고 또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지하를 뚫고 조상집이죠. 떼어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솔직히 저는 디디글로벌이 가장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들어오자마자부터 혼난기업이잖아요. 상장하자마자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삼성도 마찬가지 시안에 있는 공장이 또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똑같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같이 연야받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여파로 또 엊그저께 또 엔비디아가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엔비디아에 또 웨이퍼를 납품하는데 삼성전자가 거기 공장이 문 닫는 바람에 주가가 빠졌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존슨앤 존슨이요. 3차 접종을 맞으면 부스터를 맞게 되면 85%의 효능이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조금 양세를 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정말 우리끼리 얘기네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걸 더 맞으면 추가 접종을 맞으면 85%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좋아진다. 좋아진다. 그래서 이거는 남아공에서 발표가 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누구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니까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고 하는 요기업은 뭐냐면 비트콘을 사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요기업은 그냥 비트콘이 올라가면 주가 올라간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선물 흐름을 좀 확인해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S&P500이 0.08% 다우가 0.09% 나스닥이 0.07% 다 플러스가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좋네요. 오늘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일단 71번째 사상치고치를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잘 기대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원래 해상치는 19만 5천 건 정도 되거든요. 얼마나 나올지 좀 이따 보시면 좋은데요. 발표가 됐나요? 발표가 됐네요. 19만 8천 건이 나왔네요. 거의 맞춘 겁니다. 19만 8천 건 20만 건 이 밑이기 때문에 좋은 수칙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모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네. 뭐 그냥 조용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아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늘도 엔비디아 빠지고 있고 마이크론까지 빠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항공장 폐셋에서 빠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슈퍼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특별히 눈에 띄는 게 별로 안 보입니다. 약간 강보합 정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기업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까지 강보합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 이거 한번 제가 뭔지 제가 안 보이니까 한번 찍어볼게요. 어디를 살짝 이거 이거 보죠? 잠깐만요. 이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 바이오젠? 네. 이 붉은색 바이오젠이 삼성 바이오젠이 삼성 아까 얘기했던 인수권이 부정한 거죠. 부정한 거죠. 물건 나는 게 아니고 부정하다 보니까 6.82% 어제 올라간 걸 다 반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모습 보인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부사장님이 얘기하는 와중에 갑자기 PD님이 오시더니 제 손에 이거를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마지막에 종 치는 건가? 오늘 끝났다고 그때 그게 아니라 장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무기를 준비해 오셨다고 오랜만에 우리 PD님이 일을 하시네요. 우리 3프로 PD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입니다. 신발 깔창 아닙니까? 신발 깔창이라니요. 이게 나름 나름 준비하신 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부장님? 그러네요. 부사장님을 때리려니까 약간 또 좀 좀 무서운데요. 제가 이 자리에 없게 되면 하극상을 저질러서 하극상을 저지르고 아 또 상사를 좀 하려니까 좀 그런데 자진답서야 쓰죠. 부사장님 자진답서 제가 그럼 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다짐 없애로 제가 하려니까 자리가 좀 위험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럼 약속대로 약속대로 경찰관 입회했습니까? 경찰관 입회하여 경찰관 입회하려면 부사장님 이런 걸로 쳐야 됩니다. 이런 걸로 쳐야 되는데 올해 슈카님과 약속했던 78번의 사상치 고치는 못 갔죠. 70번은 했지만 솔직히 음력이었는데 저도 음력이었습니까? 미국에서도 음력을 따집니까? 처음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진 납세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리가 약한데요. 부사장님 이게 종이라서 그래요. 종이라서요? 병으로 드릴까요? 잠깐만요. 그렇게 했다. 행동했으니까 이렇게 오시면 도망가겠습니다. 행동으로 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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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삼프로TV는 약속을 지킨다. 약속을 지켜야죠. 약속을 지킨 삼프로TV의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약속을 지킨과 동시에 제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비겁한 피하는 우리 PD님 준비 자세 훌륭합니다. 전 예상 못했는데 갑자기 제 손에 저걸 꼭 쥐어주시면서 이걸로 하세요. 마음에 드립니다. 일하는 삼프로TV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게 있겠습니다. 미국 주식의 빅시다. 장우석 부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느덧 2021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나페이링 관계로 내일은 시장이 한국 시장은 열리지 않고요. 그래서 아마 삼프로TV도 방송이 없는 걸로 저는 일단 알고 있습니다. 뭐 저희도 쉬고 여러분들도 올해 한 해 정말 수고 받으셨고 정말 많은 고생이 있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코로나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요. 하지만 뭐 더 기쁜 거는 올 한 해도 건강하게 무사하게 지냈다는 거 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꼭 뭐 경제적인 걸 떠나서라도 올 한 해 건강을 챙겼고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많은 일들을 그래도 시도해봤던 또 이미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한 해가 봤습니다. 우리는 또 큰 꿈과 큰 계획으로 내년을 또 맞이해야겠죠. 내년에도 또 정신 차리고 보면은 어느새 6월 가고 어느새 7월 가고 어느새 또 12월이 올 걸 생각이 됩니다. 연초 우리가 마음먹은 계획대로 처음부터 좀 힘차게 시작을 한다면 한 6, 7월 정도 됐을 때 그래서 조금 뭔가 남는 한 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생 그렇게 길지 않은데 내년은 조금 의미 있는 한 해로 우리 모두 힘차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산프로티비 글로벌 라이브는 2021년 마지막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2022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항상 어떤 베풀 수 있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섬길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산프로티비 직원 일동도 모두 모여서 내년에 어떤 길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거를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많은 걸 드릴 수 있을까 항상 그걸 좀 고민하는 게 뭐 가장 필요하지 않나 의견을 모아서 내년에는 정말로 정말로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산프로티비 글로벌 라이브 2021년 마지막 방송은 여기까지였고요. 2022년에는 조금 더 재밌는 방송 조금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조금 더 여러분 섬길 수 있는 방송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힘차게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힘차게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고 오늘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다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에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 이후에 그런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준미 앱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톡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이런 유도를 묶어 보게 되면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 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